서울시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범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이 4개월 동안 피해자 136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민간 경호와 이주 지원, 법률 심리 지원 분야 678건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원단은 피해자 관리 과정에서 스토킹 추가 피해를 14건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단 관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접근하거나 금융앱으로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로 협박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해 접근을 차단했다고 돋붙였습니다.